김현호, 반대쪽의 김주성 선수가 선줍니다만 외국인 선수 맥퀴네스가 1점 맥퀴네스, 비커가 망하소입니다 어렵게 올렸어요 지금도 맥퀴네스 선수가 수비수, 소위 말해서 붙이고 올라가서 득점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지금은 석 점포를 응수하는 맥퀴네스 선수였고요 벌써 9득점 올리고 있는 맥퀴네스입니다 경기에서 이만한 표정이 좀 달라진 느낌이고요 맥퀴네스 가볍게 도전 맥퀴네스 선수는 못 맞고 있잖아요, 비커 선수가 맥퀴네스 날아갑니다 정말 수비수 있건 없건 밀어붙이네요 황소 같아요, 무조건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젠트 1구 성공 달려가는 곳에서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흘러난 공, 김주성이 잡아서 곧바로 건넵니다 토앤덤 프로 마무리, 맥퀴네스 밀어붙입니다 블랙샷! 지금은 꿀텐딩을 전원하나요?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맥퀴네스 직가리션! 역전 성공! 원주도 안 떨어질 수 없죠 포유하는 맥퀴네스입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맥퀴네스 밀어붙입니다 티빈 성공합니다 어떻게든 밀어넣네요, 맥퀴네스였습니다 힘이 좋아요, 힘이 장사예요 안쪽으로 켈리에게 김우성 앞에서 블랙샷! 이게 어디서 날라온 겁니까, 지금? 맥퀴네스가 복수합니다 지금 외곽에서 수비하고 있었던 맥퀴네스예요 빨리 줘야죠 맥퀴네스에게 갈렸어요, 갈렸어요 다시 잡습니다 맥퀴네스! 들쏘처럼 올라갑니다 오늘은 말이죠, 걸린 게 전부 맥퀴네스한테 가서 득점이 연결이 되네요, 재밌네요 오늘 78대 77, 점수는 안 점차!